저분은 너무 어나들 레벨인 게 가족분들. 맞아. DNA가 다 운동이에요. 여동생이 소칭 선수고 남동생이 야구 선수, 아버지도 운동 선수. 차 타는 거 못 보셨대. 유리가 열려 있는 데서 물구나물 서. 그리고 거기에 다리를 걸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진짜 할 줄 아는 운동이 20가지가 넘으신데요. 그럼 한번 쭉 그냥 쭉 울펴봐 주실래요? 골프, 테니스, 복싱, 스노클링, 농구, 볼링, 야구, 축구. 너무 많은데요? 골프는 몇 개 쳐요? 스코어는 그냥 잘 치면 80대고 못 치면 90대인데 멀리 쳐요. 장타대 때. B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브 거리. 2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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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230m? 진짜 내가 진짜 장난 아니고 내가 230m인데 평균. 아마추어 중에 여자분이 잘 나가야 200. 그렇지. 정말, 그렇죠? 맞아, 맞아. 나 그래서 놀랐어. 소윤 씨가 복싱 심판 자격증도 있다는 거. 맞아. 한번 보여주세요, 섀도우. 섀도우 가볍게. 가볼게요? 근데 제가 복싱 선수 아니야. 아니, 피니컬이 달라. 안 말랐어. 이게 운동으로 태닝된 피부 같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72예요. 172. 키가 172. 근데 저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멋있다. 미쳤어. 뭐야? 뭐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진짜 소리야. 약간 파이팅 소리가 나지 않았어, 지금? 미쳤어. 뭐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난 어깨 소리가 안 났어. 소리가 난다고. 안 들어, 안 들어. 야, 이거 잘 안 죽어. 야, 하지 마, 진짜. 경훈이 형 목 풀었다니까, 지금 여기서. 허리 풀고. 자, 한번 보여주고.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하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코너. 이 나가는 거 아니지, 강냉이 나가는 거. 파이크. 쳐봐. 빵. 빵. 제대로 봤어, 제대로 이제. 짧게. 자, 세컨. 땡. 저런 모습 처음이야. 잠깐, 잠깐. 얼굴 때리기 없어, 화장하고 와서. 화장하고 왔어. 자꾸 입으로 하셔.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 길어올려고만 하면 잠깐이래요. 알았어, 알았어. 헤, 헤, 헤. 어우, 씨.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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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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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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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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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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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괜찮아요? 감독님,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1점. 오, 씨. 어떻게 해. 소연 씨한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벌써? 나 벌써 맞았어. 자세가.